러시아 늦었다!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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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주한 날 지각이 있는데 어떻게 아... 어젯밤에 그 기갑을 보지 말걸 도대체 왜 이렇게 재밌는겨 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미국지사의 이영음에서 보냈고요 내일 오전에 커닝시티에서 미팅 있습니다 누구지? 면증보러 가나? 박찌기왕 기밀보다 강력하고 가고 꼴 못되지 않마 박이 넌 올 거깔 끝머리 흠 그래도 내가 누구야 나 허리 나온 여자야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가 합격이니까 박이 넌 그냥 버기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빨간 포션 하나 사시고요? 뭐야 사과 안 해? 뭐냐 너는 잘 걸렸다 감히 흑구역과 어미언스를 건들려? 저런 샤넘 새끼 뱀마터 환자님 와 이 회사 진짜 좋다 말로만 듣던 최고고시 서울렛 세계 10대 회사의 상징 실버 버튼 그리고 TV에서만 보던 분들까지 와 너무 좋다 자기소개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네일 컴파니 인터넷 지원한 끄리꼬입니다 인상이 좋네 음 좋아요 오마이갓 저사나이 벌써 합격이야 본인 PR 해보세요 저런 말씀드리자면 피자스쿨 수석 입학하고 여름 선교학교 저기저롱 현재는 수석 엘리트 코스를 스네일 컴파니 회장이 스네일 컴파니 회장이 아니요 이거는 아까 더 콰이어트 자기소개하세요 저 간날 위해 쿠팡에서 단두데레 사야겠다 안녕하십니까 스네일 컴파니 인터넷 지원한 끄리꼬입니다 네 반가워요 스리고씨 아니요 스리고가 아니라 더 콰이어트 로켓 배송으로 사야겠다 뭐 학력이야 나름 봐줄만한데 이딴 경력으로 우리 회사 지원하신가 봐요 부족하지만 앞으로 스네일 컴파니와 함께 저의 근무를 이루겠습니다 당장 나가요 와? 우리 회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? 시간 안 끄우니까 이거 갖고 나가요 너 인성 문제 있어? 아 그리고 이걸로 가닥 세수하시고 이걸로 가닥 세수하시고 샤넘 새끼 뱀마터 환자님 그래서 떨어졌다고? 와 진짜 싸구잡다 그치? 지금 전단계시되었으면 미문이 독일어 후려가루 기른건데 아휴 너도 좀 참아 너 같으면 참겠니? 아니 어떻게 이력서를 던져? 어?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잠깐만 패스? 뭐야 이거? 제이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회장님 당장 불합격 처리하겠습니다 합격시키세요 예? 예 찾은 것 같아요 아니 뭘 음 김경직이란 아이폰에 딱 맞는 충청캠 이대로 내 곁에 머무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현명의 그 오빠 이거 전국대하진 마 시간을 준께 배 마다 환영입니다 1부에서